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온 그 사명 이 땅에 와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원약, 그 맹세를 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막대한 사명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 원약 무엇을 통해서 하신 약속? 율법을 통하여 하신 약속 또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런 율법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맹세, 원약,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장래의 얘기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꼭 오셔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다 라는 것은 구약 시대로 봐서는 다 언제 얘기예요? 장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누구 얘기다? 누가 오신다는 얘기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어릴 때는 사적인 생활을 하셨고 드디어 예수님이 공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그분을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완수하실 정말 이루시 그동안에 모세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 이룰 것이라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들어가는 시작하는 순간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뜻이에요 요즘 말로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 말로는 데뷔우라고 합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정식으로 시작하는 데뷔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첫 공식적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요?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 이 성경은 입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라 그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은 떡은 무엇에 불과합니까? 뉴스타트 식으로 배운 대로 하면 떡은 영양소 즉 생명이 세포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절하면서 우리 세포를 살아 있도록 할 때 필요한 여덟 가지 무엇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기본 여건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생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떡은 생명의 상징으로는 성경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삽니다 영어권에서는 빵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먹고만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모른다 그냥 육적으로만 먹고만 사는 삶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만 관심이 있지 무엇에는 관심이 없다 영적인 일,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 세속적인 일에서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저 하루 새끼 잘 먹고 잘 살라고 노력하다가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에 따라서 뜻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떠나 잘 살아보겠다고 그때 이제 그 사랑하는 엄마가 그 아들 보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서울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엄마 입에서 나왔을 때 하고 빚쟁이 입에서 나왔을 때 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말은 꼭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꼭 같은 말이지만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말을 걸자로 써놓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 말이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에 따라서 다르다 엄마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그것은 사랑의 영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어로 하시는 말씀이었고 빚쟁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거는 저주의 말이야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 두고 보자 이제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같은 글자로 써놓으면 같은 말일지라도 무엇에 따라서 뜻은 달라진다? 영에 따라서 어떤 영어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사랑의 영어로 얘기한 말인가? 아니면 악령으로 한 말인가? 약령으로 한 말인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누구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렇죠? 그랬을 때의 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세의 율법을 글자로 읽을 때 아차 잘못해서 누구의 영어로 읽으면? 사단의 영어로 읽으면 즉 하나님의 영어로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다는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읽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영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의 의미는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봐버리면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면 그 율법도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신 율법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린다? 주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무조건적 사랑의 영 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조건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은 약속이다 참 속 시원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약속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지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명령하는 사람이 갑이야 명령을 받는 사람은 의리야 그러면 하나님은 명령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어떤 분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갑질하는 점자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내가 잘 해줄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지 잘 도와줄게 하는 입장은 그건 갑질이 아니잖아 그건 무슨 질이오? 을질이야 그렇죠? 그 을질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뭐예요? 내가 당신을 뭐예요? 섬기겠다는 질이오? 을질이죠 그러니까 갑질은 부려먹겠다는 짓이고 을질은 뭐예요?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섬기시겠다는 존재다 그러면 섬기시겠다면 하나님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어버려요 종이 주인을 섬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인간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갑질하시는 분으로 딱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부려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왔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를 인자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 인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사람의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자식으로 온 것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무슨 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격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자로 부른 것부터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부려먹는 값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자가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뭐예요? 온 것은 온 것은 이 온 것이라는 말도 참 은혜로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온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 온 것은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왔다 라고 할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낮은 사람이 오게 돼 있어 높은 사람은 항상 뭐라 그래? 낮은 사람은 절대 찾아 안 가 뭐라 그래? 찾아오라 그래 그 녀석이 오라 그래 자기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무엇으로서? 왕으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 찾아왔다 이 말이야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여기 좀 뭔가 좀 뭔가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죠? 네 도대체 이런 분이 어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음 자 인자로서 찾아왔다 그럼 찾아온 목적이 뭐냐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올 때는 명령하기 위하여 찾아온 건 아니겠죠? 부려먹기 위하여 찾아온 건 아니겠죠? 만약 명령해가지고 부려먹기 위해서라면 찾아오지 않고 불렀지 오라 그래 그 자식 그렇죠? 그런데 이 높은 하나님이 낮은 우리들을 찾아왔을 때는 뭐하러 온 거예요? 도와주러 온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와주러 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은혜롭게 얘기합니다 찾아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김을 받을 목적이었으면 오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가지고 섬겨라 그래야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도리어 뭐요?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왔다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교장선생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섬기러 왔다 그것만 해도 뭐예요? 간복하고 내무부 장관이 와서 우리 신호 선생님 제가 섬기로 와서 그것만 해도 뭐예요? 정말 감동적인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와서 섬기겠다면 이건 뭐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섬기겠다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이미지를 어떻게 완전히 지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일까?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주인이 뭐예요?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지 주인을 뭐예요? 시킬 수 있는 게 그게 자유예요 한번 시켜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아빠를 어떻게 시키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보니까 도리어 섬기려 왔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섬기려 왔는데 여러분은 자꾸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 시키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가 제일 행복한 거야? 시키면 그거를 해 주는 것이 예수님은 제일 즐겁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어려워해야 되는 걸로 그래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 입장을 세워주고 높은 사람을 뭐예요? 높은 사람은 아래 사람은 항상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자꾸 뭐예요?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모시고 섬기는 대상으로 우리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면 바로 하나님 소리 듣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이런 자세가 되어버린 거야 마음의 자세도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시킬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네 섬기려고 왔기 때문에 시킬 일이 있으면 뭐예요? 시키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완전히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던 하나님의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꾸 그려야 되는데 그걸 그리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너네 좋아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고 오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분인데 이분은 참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70이고 회계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사람이 순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70이더라도 꼭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처음 가서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참 한국 사람들은 미국 처음 떨어지면 참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시 운전을 했대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택시 운전사는 손님이 어디서 길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도한대 자기는 하나님, 택시 손님이 어디서 길을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가다가 우회전을 하면 손님이 있을 때는 여기가 찌릿해진대, 오른편에 그러면 틀림없이 있대 그게 계속 딱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태우고 괜히 빙빙 헤매고 당길 필요가 없어서 딱 수지가 맞아서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서 기꺼이 연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하고 택시업을 동업했다 그런 믿음이 참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참 이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림을 가슴속에 그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하와이에서 그때는 미국에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는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 밖에 못 왔어요 그렇잖아요 벌써 항공료만 해도 그리고 또 미국에는 미국에는 단가가 다 비싸잖아요 여기는 이 정도면 다 하죠 미국에서는 이거 한 두 배, 세 배야 숙박비하고 식물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 비싸니까 사실 미국식으로 하면 뉴스타트 비가 눅눅 싼 거예요 사실 한국식으로 해도 싹이 싹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뉴스타트를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뉴스타트를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뉴스타트 소개 프로그램을 하와이에서 여름에 휴가 기간 동안에 해요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그때는 고기도 나와 왜? 그런데 그분들이 친지들을 다 소개하려고 그분들이 돈을 내고 이래서 여와서 그분들은 아직 지금 뉴스타트를 하자 해서 하는 분이 아니라 뉴스타트가 어떤 건지 한번 가볼까? 그것도 어디고? 가고 싶은 하와이고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상륙층 사람들이죠 그리 볼까? 그때만 해도 이상구 박사의 인기가 뭐예요? 지금은 벌써 그게 36년이 지나가지고 그 당시 그런 인기는 없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아졌어 그렇죠 지금 40대만 해도 모르죠 이상구 박사는 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 우리 뉴스타트에 다녀갔던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분은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다 나신 분 그리고 여자분은 기관지 천식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기관지 천식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친지들, 가족들을 뉴스타트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아들, 딸들, 부부가 제일 급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부부 딸하고 사회하고를 제일 먼저 초청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외손자가 생긴 거야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이 외손자라고 하면 껍박하는 거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할아버지는 외손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외손자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최고로 즐거워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침 호텔이 아주 이쁜 호텔이었습니다 정원이 아주 멋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이 정원을 거쳐서 저쪽으로 가면 바닷가에 식당이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밥 먹으러 아침 식사하러 가려고 나오니까 그 그 그 식구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사위는 없어 딸하고 외손자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가는데 그 이제 외손자가 탁 유모차에 탁 타고 누가 밀어? 할아버지가 싱글벙글하면서 탁 미는 거야 근데 식당으로 가까이 가다가 자고 만나가지고 아침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위가 안 보여요 그 사위가 아마 늦잠 자고 뭐 좀 그 사위가 이제 흘레벌떡 뛰어왔어 흘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어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유모차를 밀고 가니까 사위는 가만 있을 수가 없잖아 아 그 참 사위하고 장인 사위라는 게 참 묘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위가 묘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사위가 아버님 제가 밀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위하고 장인 사위가 묘한 게 또 뭐냐 하면 장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내가 믿게 이러기도 좀 머석한 거야 사위가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또 장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그래 그러면 네가 밀어라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애매모호한 이게 다 멀어롭지 못한 관계예요 자유롭지 못한 관계 이게 다 체면이 관계가 돼 있고 예의가 관계가 돼 있고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외할아버지는 사위한테 유모차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뭐예요 없어 자기는 이게 좋아 지금 이 외손자님을 어떻게 외손자님을 모시고 섬기는 게 자기는 행복해 근데 이 세상은 그걸 허락을 하지를 않아 그렇죠? 근데 사위는 자꾸 무선적으로 봅니까? 도덕적으로 예의적으로 보고 아버님 제가 높으신 장인 어른을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시킬 수가 뭐예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자유가 없을지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 어른은 또 또 자기가 하고 싶지만 또 자기 고집대로 하면 또 그것도 뭐예요? 장인하고 사위 사이가 좀 이상해서 그래 그래라 그리고 이제 장인 어른이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데 사위가 또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사위가 딱 밀기 시작했을 때 몇 발짝 안 갔는데 이 외손자라는 놈이 딱 뒤로 돌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바뀌었거든 기사가 바뀌었어 그러니 그 외손자라는 놈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더니 할아버지가 밀어 그 할아버지가 밀어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어 그렇잖아 밀고 싶었는데 손자가 밀어 그러니 뭐요? 시키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외손자처럼 하나님을 마음 놓고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장입니다 제가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야 이렇게 뭐요? 봉근적으로 믿기 싫어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봉근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절대로 봉근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림이 내 마음 속에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또 지도자에서 또 평신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려면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림이 바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바로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고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제자보고 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아, 동네 아줌마들이 아기를 안고 많이 왔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그러니까 아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니까 다른 어른들은 다 무서워, 무서워 다른 어른들은 다 조용히 하라 그럼 지금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야 사실 그런데 아기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떤 분이야? 자기들을 뭐예요? 사랑하는 그런 뭐를 딱 받는 거예요 벌써? 그런 인상을 딱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강한 방 알아채요 이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좋아해도 싫으면서도 좋은 척 하는 것인지 다 알아요 강아지들 고린아이들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체 전자파가 나가서 알아요 내가 느끼는 것이 생체 전자파로 그러잖아요 그 전자파는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뭐라 불러요? 그 사람은 얼굴은 웃는 얼굴인데 분위기가 나빠 분위기는 안 좋아 이런 것을 다 우리는 상세히 느낀다고 그것이 다 무슨 신호가 나가니까 그래 전자파 신호가 나가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정말 점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으로 바뀌면 그럴 수록 여러분의 몸에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외부로 그런 좋은 파동을 보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사람 분위기가 달라졌어 또는 또 뭐가 달라졌다 그래? 인상이 달라졌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좋은 하나님의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면 인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유전자 회복되게 안 되게 회복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랬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 아줌마들도 젊은 엄마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자기 애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한번 만져줬어 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 뭐예요? 아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음숙하게 어떻게 해야 돼? 받들고 모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어린 애들이 가면 귀찮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거야 예, 저 애들은 절로 가 이렇다고 예수님은 그 애들이 오는 것이 뭐예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 3년 반이나 걸렸어 아시겠죠? 자 제자들이 꾸짖어요 애들은 절로 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은 아니, 아니, 괜찮아 애들아 이리 와 이랬다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자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온화하게 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별단코 들어가지 못하기로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도저히 도저히 이 지금 이야기의 맥락에 안 맞도록 오역을 해버렸어요 어디요? 어디요? 받들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받든다는 말은 뭐요? 섬긴다는 말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섬겨 외손자처럼 외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애들인데 할아버지가 밀라고 그래서 장인 어른이 유모차를 사위로부터 뺏을 명분이 생겼잖아 그래서 사위가 내가 믿게 그러니까 사위가 물러갔다고 그런 하나님 외할아버지를 받드는 외손자가 천국 간다고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부려먹는 외손자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다 죽였죠 그러니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관념이 바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 받들지 않는 자 이것은 오역이 이 말이야 자 받들지 않는 자 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것은 순 무선적 번역이요 봉근적 번역이요 봉근적이고 조건적이야 그렇죠 잘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지 천국에 받들어야 천국에 잘 모셔야 외손자가 외할아버지를 뭐예요 잘 모셔야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사랑해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렇게 찌르러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본래는 무슨 뜻일까 받들지 않는데 이건 잘못 번역한 거다 본래는 뭘까요 우리 나이와 같이 뭐 하지 않는 자 는 받들지가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시겠죠 봉근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 천국에 보내주겠지 그러니까 이 번역하시는 분들도 다 봉근적 분들이 그리다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 나온 번역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용접하지 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오역이요 자 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어린아이처럼 너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구나 그러면 나는 너를 천국에 암들어 보낼 거다 이런 뜻이죠 그거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돼야 맞아요 못 들어온다고 번역하기 이게 잘못이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안 들어올 거라고 번역을 해야 돼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천국 문 앞에 가만 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뭐 자꾸 시켜먹어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철저히 조건적 사람들은 봉건적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까 안 될까 이거 버려다 놈들만 왔네 하나님 맨날 시켜먹어 자식들은 그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하늘날은 어디요? 계속 하나님을 숨기고 숨겨냈는데 가려고 180도로 달라요 180도로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말씀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구나? 약속이구나 나를 깨달으신 그 배경이 왜 그러냐 왜 모든 명령이 약속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성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성기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다 참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되니 드디어 뭐를 느껴요? 쉼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명령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복종해야 되고 아하 이거 힘드네 모든 명령을 명령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예수님이 있는 곳 아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갑질하고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나를 성기시는 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안식이 있는 곳이다 쉼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유전자의 회복은 무엇 속에서 회복이 돼요? 쉼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 속에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마음 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먹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쉼이 있기를 바라고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마다 단추 없는 난 아닌 사람이에요 그 흙은 비밀한 사람 내가 쓰러졌을 때 울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셔요 나를 그저 그 품에 안아주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 그림을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은 누구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랫동안 조건적인 그림 정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림 이런 봉근적인, 권선징악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령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셔서 우리들의 인상도 달라지고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어서 우리 모든 병든 유전자들이 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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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